안녕하십니까 여기 산 밑에 보면 이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봄철에 나물과 약재로 쓰는 식물입니다 어렸을 때 이것을 꺾어 먹었는데요 새콤상콤합니다 입에 침이 고입니다 산에 다니다가 갈증 날 때 이것을 꺾어 먹으면 갈증이 금방 해소가 되는데요 이것이 앵초과의 까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명으로는 까치수염, 개꼬리풀, 꽃꼬리풀 등으로도 부릅니다 네 제가 오다가 이것을 하나 꺾어 왔는데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식물인데요 이게 좁쌀풀입니다 이 좁쌀풀이나 이 까치수염은 같은 앵초과 식물입니다 둘 다 신맛이 나구요 나물과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까치수염을 보면은 줄기가 이렇게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잎은 어긋나게 달리구요 잎에도 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까치수염은 약간 습한 곳에 서식하구요 5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고 6월에서 8월에 꼬리같이 하얀 꽃이 개화합니다 꽃이 아주 화려한데요 꽃 모습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식물도 까치수염입니다 약간 모습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잎이 좀 더 갸름하구요 털이 보입니다 새콤한 맛까지 갔습니다 네 봄철에 이 까치수염 이렇게 어린 입줄기를 뜯어서 나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으로 먹어도 되구요 또 쌈으로 먹을 수 있고 잘게 썰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된장국을 끓여도 맛이 있구요 또 데쳐서 된장, 참기름, 다진 파마늘을 넣고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새콤새콤하며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네 이 까치수염은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지상부를 채취해서 발효액을 담가도 좋구요 술을 담가도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와 지상부 전초를 진주체 또는 낭미파 라는 약재로 씁니다 맛은 시고 평안성질입니다 그러면 까치수염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까치수염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몸속에 뭉친 피를 풀어주며 고혈압에 혈압 강화작용이 있습니다 간 건강에도 좋아서 간염, 황달 등 간질환을 치료합니다 또한 염증에 아주 좋은데요 관절염, 기관지염, 인후염, 폐농양, 화농성 유선염, 골수염, 타박상의 효능이 있구요 부러진 뼈를 잘 붓게 하고 열을 내리며 지혈작용이 있고 두통, 요통, 신경통증 등 통증을 다스립니다 그 밖에도 이 까치수염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며 새살을 잘 돋게 하고 몸에 붓기를 빼줍니다 여성질환에도 좋아서 생리통, 생리불수원, 자궁출혈, 요도염에 효능이 있습니다 봄철에 나물로만 이용해도 좋구요 약재료는 뿌리째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종기나 피부병 등에는 진하게 다려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오늘은 까치수염 진주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